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하고 귀의와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시방 3세 일체 열외의 몸 말 뜻 공덕 행업의 정수이자 8만 4천 가르침의 근원이며 모든 성자 승중의 군주이신 개조와 전승조사들을 비롯한 은혜롭고 거룩하신 바른 스승님들께 귀의합니다 불보에 귀의합니다 법보에 귀의합니다 승보에 귀의합니다 만달라의 신들과 본주님께 귀의합니다 지한을 갖춘 덕높으신 호법신들께 귀의합니다 불법성의 삼보에 대각 성취할 때까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 등을 행한 공덕에 의해 중생위에 성불하게 가소서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유정들의 선업들에 수의합니다 부처 보리 마음으로 호지합니다 불법성의 삼보에 대각 성취할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리 이타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수승한 보리심을 일으킨 후에 일체 중생 저의 손님으로 맞아서 수승한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중생위에 성불하게 가소서 마하바냐 바라미 여러분들하고 현재 공부하는 부타 브레인은 생각과 뇌를 변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슬기롭게 인생을 사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쉼터를 만들어서 쉼터를 만들어서 자꾸 매일매일 반복해가지고 그 쉼터를 늘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쉼터를 매일 한 번 이상 찾도록 한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든 아니든 가장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쉼터를 경험한다 쉼터가 우리 근거일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을 흘러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 오는 것 또 심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강한 의도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생활을 운명을 바꾸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또는 더디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더욱 강인하게 우리 삶을 살아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부타브레인인데 요즘에는 한국 사회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불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불자들이 좀 많이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새해에는 여러 불자들에게 논서 불교에는 삼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삼장이 우리가 손오공 나오는 삼장법사 있잖아요 그 삼장법사가 왜 삼장법사시냐면 불교에는 세 가지 창고가 있는데 이게 창고장자예요 창고장자 세 가지 창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창고를 전부 다 공부를 해서 다 아신다 이게 이제 삼장이에요 그 제1장은 뭐냐면 경장이에요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하셨던 법문들 모두 전부 다 암송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여가지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외우냐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의 지위도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빨리로 하셨던 그 부분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카페에도 초전범륜경이라고도 하고 범륜경이라고도 하는 부분들 태국에 몇만 명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독성을 하세요 전부 다 곡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게 경장이에요 경장 두 번째 창고는 율장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출가제자들하고 재가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 하는 행동규범 이거를 경율, 율장이라고 해요 율장, 계율에 관련된 창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장, 부처님 말씀 경전 그 다음에 율장은 그것도 마침 경전이지만 우리가 행동지침 그 다음에 그 경과 율을 잘 천재들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처님 법을 완벽하게 깨닫고 하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해설을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논문, 논문께 논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어떻게 어떻게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불교 역사상에 많은 분들이 논사들이 계세요 그런 스님들을 논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역사상에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진짜 대단한 논사들이 많이 계신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분 정도가 이름이 알려졌어요 하나는 용수보살이라고 아는 분하고 하나는 무착보살이라고 아는 분하고 두 분 정도는 좀 알려졌어요 나머지는 별로 안 알려졌는데 안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는 그 논장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해석을 하든 반야신경을 하든 재미로 보는 반야신경, 내가 본 반야신경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왜 웃기는 거냐면 불교 기초교리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겠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내가 본 반야신경 그래서 반야신경은 네가 보고 본 거 따르고 내가 보고 본 게 따를 수가 없다 이거는 공식이다 공식 부처님의 깨달음을 길로 가는 공식으로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면 앞산이고 누가 보면 뒷산 되는 게 아니다 쓰지 마라 그랬더니 저한테 대두더라고요 연불이 나는 중에 뭘 한다고 하냐고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는 두 가지 문제가 있구나 한반도 아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장애가 와 있고 현실적으로도 몸에도 장애가 와 있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체적 장애는 장애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심리적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경, 율, 논 이렇게 해서 이걸 3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법사 현장 스님은 인도에 가지고 나란다 대학 가서 수석적으로 부를 하셨대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렇죠 그분이 17년간 인도 공부하고 돌아다니면서 경전 모아가지고 당나라 때 오셔서 다 번역을 하셨잖아요 번역하셔서 경장, 율장, 논장을 다 통달하신 분을 우리가 3장 법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강한 의도를, 의지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강인함에는 에너지와 결의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측면이 있다 내가 한번 무언가를 해보겠어 이런 마음을 할 때는 거기에 해보겠어 할 때 에너지가 생기고 거기 다음에 뜻이 굳건하게 생기게 됐지 그래서 그 에너지와 결의가 합쳐진 걸 우리가 뭐냐면 정신, 일도, 하사불성 그러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어떤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걸 정의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생각, 뜻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육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정신, 심지적 작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적 작용과 심지적 작용 두 가지를 하나가 되면 우리가 못 이런 일이 없다 하사불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강인함에는 우리가 강인하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결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는 거리를 행진할 때처럼 호흡을 조금 빨리 함으로써 어깨에 약간 힘을 넣어 긴장함으로써 에너지와 결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깨부터 느리게 느리면 그거는 에너지도 안 들고 결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외부 모습들이 보는 모습들에서 당당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현실적으로 그대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강인함과 관련되는 근육의 움직임 특히 작고 은근한 움직임에 신속해지도록 하자 어떤 감정에 해당하는 표정을 짓기만 해도 그 감정이 고조되는 것처럼 강인함과 관련된 근육의 움직임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 더욱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표정을 하나만 지어도 그 사람의 마음, 자세,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계속 물 이렇게 파동이 쳐지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것에서 또 다른 게 발생하고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여러분들이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우울한 생각으로 빠져들이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조금 돌려서 아주 단순한 거지만 약간의 기분 좋은 쪽으로 바꾸게 되면 그 에너지가 다시 완전히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울한 환경 또 우울한 어떤 상황에 가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 안 주어져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늘 우리가 매일 불자들에게 일단 지장경 삼천독을 읽어라 전생을 위해서 천독, 금생을 위해서 천독, 내생을 위해서 천독을 읽어라 그러면 읽는 동안에 강인함, 에너지, 결의 이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불보살님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힘들이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힘들이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힘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은 부처님께서는 18가지 그는 보살, 마하살, 대보살들도 절대 모르는 세계가 18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 불공법이라고 해서 불이라고 하는 거 아니, 불자에다가 하나 공짜서 해서 부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절대 중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보초보살, 다음 생에 부처가 되는 보살도 모르신다는 당신은 모르실 거야가 아니라 부처님만 아시는 그런 걸 우리가 18 불공법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첫 번째 10여, 10가지 힘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10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마음이나 좀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18가지의 중생들은 모르는 관세음보살림, 지상보살림도 모르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데 첫 번째가 10가지 힘 그 힘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처, 비처, 지력 그래가지고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아는 힘 그러니까 긍정적인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오고 부정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오고 선에는 선과 같다 그러고 악에는 악과 같다 그런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업을 지어가면서도 이거 혹시 선업의 결과가 나쁘지면 어떨까? 이렇게 늘 걱정해요 그러지 좋은 선업을 지어가면서도 이 선업이 나쁜 쪽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나쁜 일 발생하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처, 비처, 지력이라고 하는 게 보면 부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없다 선에는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고 선심을 갖게 되고 하게 되면 먼저는 즐겁고 선인 낙과 그 다음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결과라서 선인 선과가 된다 이게 처음에는 내가 선행을 하니까 기뻐, 즐거웠어요 기쁜함이 생긴 거예요 선인 낙과 이게 반복하니까 그 선한 결과가 맺어져가지고 내가 삼선도, 인간, 천상, 아수라도에서 온갖 행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장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장경은 집에서 읽으면 안 돼 또 읽으면 안 돼 귀신 부른데 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 비처, 지력이 부처님만 계신데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냐면 모르니까 그리고 옆집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옆집 할머니가 또 그거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아이고, 할머니가 뭘 한다고 모른다니까 모르는 할머니가 얘기한다고 거기에 혼란당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하고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치 답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와 결의를 우리 몸에다 자꾸 활용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 무거운 것도 가볍게 드는 때가 오는 거잖아요 역도 선수들처럼 처음부터 무슨 200kg, 300kg 드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해가지고 그 근육을 기르고 여기서 강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결의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잘 돼 할 수 있어 이거 기르자는 거예요 안 될지도 몰라 그러면 어깨에 힘부터 쫙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인함과 관련된 근육의 움직임을 시도해 보는 것이 더욱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꾸 강화하라는 거예요 지장경 3000도구 왜 읽어요? 강화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 환경이 좋아질 때는 그런 쪽으로 유혹을 받지 않아요 술 끊었다가 언제 다시 먹어요? 열 받았을 때 에이 하고서 또 먹고서 그냥 담배도 마찬가지고 끊었다가 그렇게 습관이 그는 다시 돌아가는 것은 습관이 아니다라고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그 전에 나쁘던 상태로 안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습관의 힘이라고 한다 우리가 근육을 기르고 결의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슬기롭게 살려고 하는 거지 또한 의도적으로 강인함의 감각을 돌이키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이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스스로의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다 요즘에 드라마라든가 유튜브 보면 남을 이기기 위해서 아이가 별 요즘 희한한 드라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초능력을 전부 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자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고서 초능력도 전부 다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쓰는 쪽으로 전부 다 일단은 그게 개운개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이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스스로의 의지를 불태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처님께서 그리고 법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장터에서 천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게 더 낫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안 들어요 무슨 소리 남들 꺾고서 내가 그 사람보다 앞질러야 그게 상쾌하지 뭐 내 스스로 이기고 자시고 뭐 그런 게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닌데도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생각 구조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닌데요 이 부타브레인 읽으면 강인하게 느끼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너무 자세히 잘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주고 설명을 못 해드려요 이게 안타까워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책은 사서 본인들이 보고 한 번 보고서 전부 다 통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좋은 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불경 중에서 경,율, 논 논장을 한국의 불자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에 한 번 이야기했던 책인데 해탈장업론이라는 책이에요 해탈장업론이라는 책 꼭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한 번 아 이런 책이 있구나라고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헛소리에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강좌 엄청 잘못된 거 불교 비읍자도 부르면서 막 불교 다 하는 것처럼 강의하는 분들도 수두를 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참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신행증 107강을 했는데요 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여하고 다시 조금 새로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해탈장업론하고 또 다음 시간에 소개할 현관장업론 또는 현증장업론이라는 책을 보니까 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참여를 하고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 전에 제가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책 읽으세요 해탈장업론이라는 책인데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우리는 이런 책도 하나 안 읽고 왜 이제서 나왔나 이 책이 좀 원망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원망한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내가 이런 좋은 책을 만났으니까 다시 공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탈장업론은 처음에 우리가 불심이 생겨서부터 성불에서 부처가 되셔가지고 부처가 활동하는 과정까지 처음 과정을 일모교회에 쫙 썼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발 읽으세요 읽으면 여러분들이 헛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불교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는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스님인데 그분을 모셔다가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인도에서 공부를 하신 몇몇 스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은 교육도량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지장기도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장기도를 하게 지장경 독경만 해도 여러분들이 불교를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들이 다 나와요 명상의 효과, 연불의 효과, 독경의 효과, 참선의 효과 다 나와요 왜 나오냐? 지장경은 모든 경전의 마지막 버전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최신 버전이에요 스마트폰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 다음 버전이 최신 버전이지만 불교에서는 지장경이 마지막 버전이고 마지막은 최신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법은 이미 새해 지장경 첫 기도일 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장경 기도는 꿈 이야기가 많아요 부처님께 지장고사님께서 전부 다 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와서 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지장경 기도 할 때는 예지몽이 굉장히 많아요 다사다난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경자년이 지나고 드디어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과 안심정사 법원님들 모두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좋은 일 넘치고 불보살림 가피 많이 받으시길 두순모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저는 어제 1월 2일 올해의 지장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년에 200일씩 작년까지 3년에서 총 600일 기도를 마쳤고 올해도 200일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하면 800일 기도가 될 거예요 어제 기도 시작일이었는데 첫날부터 의미 있는 꿈을 꾸어서 신기한 마음에 지장경 독경하시는 법원님들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또 글을 씁니다 어제 새벽에 꾼 꿈에서 먼저 세상 떠난 동생이 나와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 내용이 좀 신기해서 깨고 나서 여운 정도가 아니고 좀 많이 충격받았거든요 하필 전혀 없이 꿈에서 나온 대화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꿈의 제 친척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 동생도 있었는데 제가 동생에게 죽고 나서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동생 대답이 세상이 온통 깜깜한 어둠 뿐이고 세상이 온통 깜깜한 어둠 뿐이고 배가 너무 고픈데 그 배고픈 정도가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죽고 나서 어땠냐고 물었는데 대답이에요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음식이 생겨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큰 대형 버스가 들어오고 제 친척들이라는 사람들이 버스를 탔는데 친척들 중에 제 동생 제외하고 현재 생존에 있는 사촌 형제들이라든가 아는 얼굴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버스를 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서 나는 준비가 안 되어서 버스를 타지 않겠다고 동생한테 말했고 동생은 그럼 난 먼저 갈게 하고 인사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여기까지 꾸고 꿈에서 딱 깼는데요 꿈 꾸느라 그랬는지 인시에 일어나지 못하고 늦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씻고 올해의 첫 지장경 기도를 하는데 꿈에서 동생이 했던 배고팠다는 말이 계속 생각나서 눈물 맺힌 눈으로 독경했습니다 독경을 마치고 나서 식사 준비하면서도 울고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면서도 울고 2018년 안심정사 처음 와서 처음 지장경 기도했을 때 200일 기도 마치는 날도 이와 비슷한 꿈을 꿨는데요 그때는 차의 자리가 한 자리뿐이라면서 저만 빼놓고 동생을 데려가는 꿈이었고 이번에도 상황이 비슷하게 저만 보스한다고 남는 2018년 불공 올려주시고 나서 동생이 천도된 정황은 꿈에서 여러 번 나와서 동생 걱정은 이제 하지 않고 지내고 있지만 가끔 살면서 생각이 날 때나 서울법당 제수불공마다 똑같이 꿈꾸는 꿈 같은 것 같은데 종종 동생을 보거든요 이번에 꾼 꿈에서는 동생이 버스를 타고 떠났다는 사실보다는 동생과의 대화 내용이 더 중요한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아마 위에 적은 내용 대화 내용 보시고 스님은 몰려오는 시고 신행생활 오래 하신 법우님들께서는 바로 아셨을 거예요 저도 꿈 깨고 나서 바로 알았거든요 제수불공 스님께서 올려주시는 관음시식이요 동생은 2014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사건 겪고 직후에 제가 불교에 전심으로 귀하게 되었고 동생 일 관련 보게 된 게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절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집에서 혼자 BTN 큰스님 법문 듣고 아미탑을 부처님 명호 연불하면서 몇 년을 지내고 2018년이 되어서야 안심정사에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절에 오기 전에 집에서 나 홀로 불자로 지낸 시간이 4년인데 4년 동안이나 동생이 죽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배고픔을 겪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제 가슴 아픈 것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 안심정사 오자마자 스님 뵙고 울며 불며 제 동생 어찌 되었는지 어디가 있는지 여쭙을 때 스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대답하셔 주셨다간 제가 충격받거나 상심할 게 뻔해서 일부러 자세한 대답을 안 해 주신 걸로 짐작했습니다 동생이 세상 뜰 때 정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분명히 좋은 상태는 아닐 거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꿈을 꾸고 나서 다른 상황은 몰라도 동생이 죽음 직후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심한 배고픔을 겪고 있었다는 것 그런 상태였다는 것까지는 저도 알게 됐어요 불교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저이지만 제가 조금 아는 정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재생 연결식으로 바로 새 몸이 생기는 경우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있다가 환생하는 경우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몸을 받지 못하고 중음신으로 머무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하는데 중음신 상태에서는 몸은 없지만 생전에 가졌던 감각에 대한 욕구는 남아 있어서 추위나 배고픔 같은 걸 다 느낀다고 들었어요 그 붕 뜨고 괴로운 느낌의 새 몸을 받기를 원해 다시 태해들고자 한다는 것도요 불교 지식이 많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동생은 바로 새 몸을 받지 못하고 계속 중음신 상태에 있거나 하지 않았을까 혹은 어느 세계에 태어났어도 스님께서 천도해 주시기 전에는 분명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절에 오지 못하는 4년 동안 거의 매일 동생이 꿈에 나왔는데 시장경에만 나오지만 스님께서도 처음 배웠을 때 꿈에 안 나오는 게 좋은데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쭉 내용이 좀 길은데요 새해에는 일단 안심정사 6개 도량은 저녁예부를 중국계 모든 사찰은 저녁예부를 감로시식이라고도 하고 몽산시식이라고도 하는 천도제를 지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미타불신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계 불자들 대만이라든가 전세계에 있는 모든 중국계 불자들은 아미타불만 열심히 불러도 성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국계 절들은 저녁예부를 우리가 말하는 관음시식과 같이 감로시식 몽산시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불자들이 신심이 빨리 생기고 성부를 빨리 받아요 그래서 원래 한국에도 저녁예부를 극락사성예라고 하는 예불 방법이 있었어요 극락사성예 그러니까 나무마미탑을 열 번 하고 관세 모살 대세지 모살 일체 청정 대중 모살 이렇게 열 번씩 하고 상품상생진흥장 쭉 해가지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저녁예불이 그런 시식 방법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복원을 하려고 해요 지옥문전 누 불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장보살림은 지옥문전에서 눈물 바를 날이 없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춥고 배고픈 게 저성세계인데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를 해주지 않으면 불보살림들이 가피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4년간 매일 밤 춥고 배고프고 어둡다고 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중운계나 이런 데는 일일 일야 만사 만생 그래요 하루에 만 번 태어나고 만 번 죽는다고 하니까 그 한 생이 짧아요 기간이 근데 짧은데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 고통이 100년 되는 사람도 있고 80년 되는 사람도 있고 60년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 와서 보니까 그 흘러간 세월이 너무 순간인 거예요 60 몇 살까지 살았는데 왜 이렇게 눈 깜빡할 때 지나갔어? 그 눈빡 깜빡할 사이에 인생이 일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들도 불자들도 제사가 생쇼다 뭐다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분이 육도가 안 열려서 그래요 육도가 안 열리고 5안 6통이 5안 6통에 하다못해 눈치통이라도 열려야 되는데 그 눈치통도 안 열리니까 완전 잠자다 남의 집 봉창 막 함부로 빵빵 찍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죠 이게 제가 불자들도 이렇게 전부 다 느끼는 부분들이 육도 윤회가 어민하게 있는데 왜 그걸 없다고 하는지 그 부정하고 제사라든가 이런 걸 부정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분들이 5안 6통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5안 6통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5안 6통이요 5안은 금강경에 대표적으로 나와요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이라고 그랬죠 육신통은 삼명육통이 열려야 돼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누진 명, 명에다 붙이고 거기다가 타심통, 신족통, 천이통 합치면 육통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장경에 나오는 의붓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또 바꿔서 그렇게 받는다 우리 잘해야 돼요 의붓 자녀가 아니더라도 또 자녀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모든 부분 하나하나 잘 체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장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숙명을 알게 되고 인과를 하게 된다 우리가 숙명은 모르더라도 뭐를 하면 돼요? 인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과를 알게 되는 게 이게 부처님의 심력 중에서 인과를 아는 힘을 정확히 아는 힘이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어디냐고 함부로 막 내가 모른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법우가 범띠 자녀가 왜 이렇게 게을르게 움직이려고 안 하냐고 글을 올렸는데 정말 제가 행복해요 내가 여러분들과 불교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지혜가 있구나 범띠생 게으른 딸을 바꿀 수 있는 기도 방향을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불법승 삼보에 귀합니다 법안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장경 기도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지만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지만 마음만은 편안하고 앞으로 지장보살림의 공덕으로 정말 잘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졸업을 앞둔 딸 때문에 갑자기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큰소리 치더니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니 자격증 하나 없고 개인만 하고 알바 등 전혀 하려는 마음이 없고 방에 들어가 시유만 합니다 이길 수도 거짓말도 잘하는 그런 딸에게 처음으로 큰 실망을 합니다 더구나 부녀 사이는 악화일로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요 기도표에 인사준칙 넣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답을 정말 잘 해주셨어요 답하신 분들 저는 이렇게 답을 못해요 법원님 안녕하세요 저도 1998년 무인생이라 글이 눈에 밟히고 지금 따님의 상태가 안심정사 만나기 전에 제 상태 같아서 댓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실패와 좌절을 자주 겪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지장보살림의 화신이 되어주세요 스물 대살짜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혜잖아요 진짜 대단한 지혜예요 자녀분에게 지장보살림의 화신이 되어주세요 잔소리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단어를 써주시면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스님 뵙고 상담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가정긍락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 그죠? 그 다음 대답은 더 멋져요 그 다음 대답도 진짜 멋져요 법원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따님 일로 걱정 많이 많으시겠지만 13일부터 시작하는 평안 만든끼도 108배와 독경으로 시작하는 집중기도 꼭 따님과 참여해 보세요 게으름은 하기 싫어하는 일의 습관이지 좋아하는 일에는 게으름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번 집중기도에 참여해서 게으름 피울 시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피 받으시길 발언합니다 게으름은 시작하기 싫어하는 일의 습관이지 좋아하는 일에는 게으름이 없어요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죠? 스님 법원이 생각나서 답글 올립니다 전혀 인성이 바꾸기 힘든 어느 법원님 사연법원에서 저도 힌트를 받았는데 이 답보를 집안에 두고 매일 말하고 실천하고 가정의 화목으로 바꾼 사연이 생각납니다 반고울 미술사입니다 저는 노란색의 산뜻하고 추운 날씨의 따뜻한 기운과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돈산 본찰에 판매해서 집안에 두니 새로운 황금빛 재물풍요가 기운이 납니다 법원님도 짧은 소견이지만 다 포권합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고마운 글 어떻게 이런 답을 해줄 수 있는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물었으면 누가 났냐고 틀림없이 반문을 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다신 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S 하시면 돼요 AS AS가 뭐냐 인사존중 기도 방법이에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걱정 말고 그렇게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불교는 너무 좋은 보편적 이 글 다 읽어드려면 45분 정도 걸리는데요 장문으로 막 13장인가 쓰셨어요 A4용주로 그래서 제가 못 읽어드리니까요 한번 카페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글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좋은 글이에요 모쪼록 여러분 새해에 18불공법이라고 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신 부처님 승리자 붙다 축복의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사랑 넘치고 지혜롭게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후원 동참자 명단입니다 김유선버부님 김홍숙버부님 문혜자버부님 최인숙버부님 황계양버부님 권금화 불자가족님 여러분 대박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버지 보도 거 감사합니다.